오빠 나 알람 울렸는데 오빠 10분 됐는데 뜸들이기 10분 마친 거 됐는데 내가 나갈 거야 안 되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감도 안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 자자 왔어 왔어 그러니까 가마솥밥은 내가 한 거야 어 내가 한 거 맞지? 응 오빠가 했어 잘 됐구나 어? 잘 됐구나 아니 그냥 보는 거지 나도 모르지 짜잔 짜잔 이게 비교해봐 짜잔 완전 오예 밥을 줘 봐봐 밥을 밥을? 응 밥을 먹어봐야지 이게 뜨거울 수 있어 후 후 후 후 그거 내 거지 그거라 진짜 아 진짜 후 후 후 후 음 성공했네 그렇지 자기야 나 이 째릿 째릿 눈가 됐어 이제 퍼 잘했어 됐어 이제 퍼 잘했어 이렇게 해야 밥을 많이 해도 전기밥사대 누구 두고 먹는 거지 그냥 둘이 먹기엔 양이 많거든 진짜 완전 오예 자기야 빨리 퍼 가마솥밥 누가 했어? 오빠가 했어 하하하하하하 아 아 정말 그 한 소리 들으려고 내가 누룽지가 관건인데 누룽지 줘봐 나 누룽지 한 번만 긁어도 돼? 나 긁는 재미를 안 돼? 주면 안 돼? 긁어도 돼 어 나 이런 누룽지를 한 번 내가 긁어보고 싶어서 그래 그래? 줘봐 한 번만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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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! 오빠 좀 잘 알아! 너무 맛있어! 음! 자기야, 좀 먹어봐! 나, 나 모양 예쁘게 또 마음에 안 들리는구나! 아우, 진짜!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항상 끝까지 해본 적이 없어, 해본 적이! 응? 잠깐만요! 어머, 이게 뭐라고 이렇게 막 떨려! 자, 알아! 둘, 셋! 오, 예! 와, 누린지가 너무 완벽하게 됐어! 그러니까! 이 색깔, 이 색깔, 이 색깔! 음! 음! 이 색깔! 신바탕! 빨리 갖고 와! 빨리 내 누룽지 갖고 와! 빨리 내 누룽지 갖고 와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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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!